그때ые 방탄소년단 을 gef Bubba 철학생들 기상캐터를 일주일에 전부 시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설마 내가 제일 먼저 왔네? 어. 이렇게 쫙 뺐어요. 이게 뭔데 이거?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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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부분은 차에 볼게요. 약간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. 정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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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야. 정말로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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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지고 있는데. 쭉. 정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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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지하철 따라하고 해놓고. 정말로. 자. 하나. 하나. 둘. 셋. 짠. 인쯔야. 안녕하세요. 멋있고. 이렇게. 귀 귀 귀야. 커피 냄새 너무 그래, 맞다 맞다. 이게 좋은 기념일지. 맞어 맞어. 아 언니 유녀생이구나. 이게 제이링크 같다. 근데 옛날에 내가 떡볶이 먹으러 간져있고 에클리어 사러 갔잖아. 진짜. 근데 이거 진짜. 먹어도 어디예요? 왜 나도 먹어볼까? 맛있어? 우와 진짜 맛있다. 우와 예쁘다. 왜 스마트가 되나? 어른데 냄새. 나도 몰라. 아 뜨키 너무 아깝다. 응 뜨키 많아. 뜨지 말까? 뜯어라, 그 정도는 뜯어라. 이렇게 냄새 안 맡아. 조금만 열어줘. 너무 추워. 월! 찬탈! 월! 아 이게 누가야? 이거 왜 자꾸 이거야. 거기 이름 라벨 봐봐 라벨에. 근데 이거 완전 호텔 냄새예요. 네 이거 초예요. 참고로 그 전에 왔던 내 친구도 방향되는 거. 아 진짜요? 우와 예쁘다 이거 찍어야 되나? 동남아 콩이만 찍어 놓고. 아냐 봐라. 아냐 봐라. 아냐 봐라. 우와. 다른 향이야? 오 이것도. 이것도 진짜 다른 의미라 고급진 향이다. 동남아. 동남아. 아 완전 냄새가 다르나. 아 근데 다르다고. 이번엔. 형이랑 보러 온다. 나이 어디 sixty. 나이 어디 하는 거. 아 ㅎㅎ thickerünü 원하네. 응~! 이건 아니야. 불pleasant인 것 같아요. 나이 가.'' 그는 그는 이곳에 가면은 흥미로운 여자가 있습니다. 아 귀여워! 진짜 귀여워! 근데 여긴 어디야? 어떡하니? 내가 잘 안 한다고! 난 아직 안 한다고! 난 아직 안 한다고! 근데 빛을 다 번져! 진짜 없는 쉐킹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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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에서 미친 such a large cafe 예쁜 카페 너무 예뻐가지고 어떡해 너무 귀여워 나는 두 가지 눈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적을 찾고 다운을 마주치고 이맘에 통과시장 입에서 반죽을 하고 오, 마! 너무 맛있어 참고싶어 이게 너무 맛있어 오늘의 분위기 너무 맛있어 밥도 안 먹었으니까 너무 맛있어 오늘의 고수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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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